1상 2는 안 볼 거니까. x를 내려줍니다. 뭐하면 된다? 된다. 그러면 x제곱이 0보다 25보다 작다잖아요. 맞나? 그럼 x의 범위가 어떻게?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고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라지 a라는 집합을 써야 되겠지? 항상 집합을 중가로에 넣어야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지난 시간에 있는 거 있지 않았나? 집합문제? 네, 있었습니다. s를 구하는 거에요? 맞나? s를 구하는 거에요? 저번에 풀이하는 거에요. a가 있어도 해야 되겠지. 정육이 아닌가? 보페에 나가는 거에요. 보페에 나왔다고? 내기야 돼? 아니요. 100만원 다 마치지 않아요. 이 4개가 맨날 치면서 파이너보도 못해. 가위가 입맞아도 개어잔다 해가지고 그 젖을 오히려 못해. 진짜 아마도 나도 저거에요. 한 번도 저주고 싶어야만 하겠지 사실은. 근데 한 번도 모르는대요. 그 다음에 여기 1번이라고도 그냥 구분을 좀 채워야 돼 항상. 2개가 나와있으면 구분을 좀 채워주면 좋지. 그 다음 y는 로그의 x. 이것의 age. 이것의 정의역은, 정의역은, 정의역은. 로그 x가 0보다 크다. 그죠? 이것을 반 조건 x를 구하면 된다. 반은 x를 구하면 된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요? 로그 x는 로그가 뭐보다 커? 1보다 큰거지. 0을 바꾸면 로그 1이다. 됐어? 그 다음에 x가 5보다 1보다 크다네. 그 다음에? 원래는 정확하게 0이 진수로 빠져야 된다. x가 0보다 크다 소환대가 있거든 요건 원래. 여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b가 어떻게 된다? x가 1보다 크다. 가 간단히 얘기지. 그럼 a 교직합 b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a 교직합 b. 둘의 공통 범위라고. x가 5보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5보다 크다. 라고 잡으면 되겠지. 이게 솔직히 뭔 질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x가 정수니까 될 수 있는 이유인데. 둘의 공통 범위라고. 둘의 공통 범위라고. 둘의 공통 범위라고. 끝까지 안되고 되겠지? 네. 이해되나? 0이 로그 1이다. 로그 1이 0이거든. 네. 로그 때문에 b이 10이니까 1보다 큰거니까. 그동안 막힌다 로그 때로. sx가 1보다 크다고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말이겠지. 420번. 다 찍어주지. 다 찍어주지. 다 찍어주지. 다 찍어주지. 하지 말라고. 학교 언제부터 간다고. 그럼 21이 가자. 네. 2학년이 23일인가. 1학년이 6월 1일인데. 와 27일이야. 1학년은 6월 1일. 2학년이 27일이야. 아 일주일이야. 가야지 이제. 근데 또 그것 뜨고 있던데 실검에. 그 등원 선택권 준다던데. 진짜요? 선택권 준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까 실검 보니까. 아까 실검 4위너가 있는데. 아 전부에서 입고 있다.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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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네. 아 왔네. 아 왔네. 왔네야 인마. 학교를 울렀다. 학교를 울렀다. 학교를 울렀다. 잘 되나? 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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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A, C, B, D하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했고. A, D의 길이가 5라고 나와있네요. 여기 데칼 길이 5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지금 나와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했지구요. 뒤에 있는게 로그 3x. 밑이 10인 로그가. 3인 로그가. 얘는 y는 로그 3의 3분의 x다. OK.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a의 좌표를 잡아낼 수가 있겠지. 왜냐면 y 좌표가 같으니까. 그치? 얘하고 이하고 y 좌표가 같으니까 y 좌표가 같게 되면 x의 값을 잡으면 된다. 그치? 맞아. 그래서 y 좌표가 같으면 x의 값을 잡아가지고 두개가 나오는 것 가지고 정리를 해서 풀면 되겠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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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그 a의 x좌표를 잡으면 a의 x좌표를 a의 x좌표를 a라 하면 그러면 k는 로그 3의 3a입니다. 그쵸? 그쵸? 이렇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분 a, b가 지금 5라고 되어있으니까 b의 x좌표는 뭔데? a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다. 맞지? 여기가 a라고. 분명히는 뭔데? a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지 않나? 그러면 b의 x좌표가 3분의 1b가 3분의 1b가 3분의 1b가 얼마? 5 이므로 전 b의 좌표가 몇 분명? a 플러스 5. 분명히 k 그쵸? 전 b가 전 b의 a 가면 되겠다. 그쵸? k 로그 3의 3분의 a 플러스 5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나? 그러면 여기 ㄱ이라고 두고 여기 ㄴ이라고 두면 a가 보할 수 있겠다. 그쵸? ㄱ하고 ㄴ하고 같다. 같다고 두면 로그 3의 3a랑 로그 3의 3분의 a 플러스 5랑 같다는 얘기지. 그럼 로그 3때면 3a는 3분의 a 플러스 5 3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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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a 플러스 5 된다는 말인데 됐습니다. 그쵸? 그럼 a는 얼마야? 8분의 5네. a가 8분의 5라고 설명하시죠. 어떻게 8분의 5까지 필요한 건가? 지금 뭐 구하는 건데? cd 구해갖고 이 플러스에 널리 구하는 거에요. 끝났네 사실은. 이 평행이동 로그 3의 x 더하기 1이고 얘가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1이야. 로그 3의 평행이동을 얼마큼 한거고 이만큼 했으니까 1이 2네. 그럼 요 널리하고 뭐 같은데요. 널리하고 같잖아. 그럼 요 사각한 널리 구한대잖아. 맞지? 답 10이네. 이거 안보여야 되겠다. 선생님 잡혀 쳐다보고 하는건줄 알았는데. 그쵸? 그냥 간단한데? 여기 잡혀도 부활선이 있겠지만 몰라도 풀 수 있는거지. 무슨 얘기야겠나? 다시 잡아드릴게요. 이거 필요없고. 이렇게 가자. y는 로그 3의 3x는 y는 로그 3의 x 더하기 1이고 1이고. 그쵸? 그 다음 y는 로그 3의 x 3분의 x는 로그 3의 x 빼기 입니다. 그러면 이것이기 때문에 y는 로그 3의 3x는 y는 로그 3의 3분의 x를 y축 방향으로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여러가지로 형형이동 한 그래픽이다. 따라서 성분 AC가 성분 BD가 얼마? 2다. 이렇게 하는거고 그리고 지금 이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이 넓이를 s2라고 하면 그 다음 s1하고 s2하고 같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색칠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고 색칠 넓이가 뭐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2 곱하기 5가 된다는 말이죠. 자 스탑이 쉽게 된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자표 찾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표를 찾을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표를 찾을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 다를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죠. 그거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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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럼 넓이 다 먹었어? 440번입니다. 440번 440번 문제는 x의 범위가 뭐보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되어 있거든 아 4보다 작다 되어 있어 여기다가 이제 a가 log2의 x의 제곱이거든 그리고 x의 제곱의 2를 밖으로 빼낼 수 있으니까 log2의 x의 범위를 적어봅시다 여기에서 여기다가 밑이 2로그를 달면 구도공항은 게임이 안 바뀐다 그래서 log2의 x가 log2의 1, log2의 2 그러면 log2의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얘 가지고 우리가 log2의 x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다 만드는 거야 여기다가 밑이 인 로그를 달면 여기다가 밑이 인 로그를 또 달 거야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건데 0보다 크잖아 얘가 그러면 log2의 x가 0보다 큰 쪽에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여기다가 밑이 인 로그를 달면 여기에 진수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맞나? 맞나? 그쵸?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범위는 이거는 잠시만? 0 맞대? 0 맞대? 작게 여기는 못 달고 여기만 달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밑이 로그 2에 로그 2에 x 한 번 더 달단 얘기야 여기다가 로그 2에 2 이렇게 달아줄 수가 있다 문장이 이해 됩니까? 오케이. 이쪽에는 달 필요가 없어요. 이쪽에는 달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정확하게 하려면 0에서 1 사이 일 때 하고 1하고 2 사이 일 때 나눠서 달아야겠지만 이렇게만 달아주면 1보다 작은 값이 다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양수가 된다?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로그 2에 로그 2에 x는 1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얘가 1보다 작아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그러면 지금 로그 2에 x의 제곱하고 2로그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2로그 x의 제곱은 뭔데? 여기 이게 작게 제곱되는 거는 앞에다가 0에서 4까지 되어버리지? 0에서 4까지 된다. 그럼 범위 잡을 수 있나 없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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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케이스 블루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A B-A B-A 할게요. B-A를 하면 로그 2에 x의 제곱 빼기 로그 2에 x의 제곱이니까 얘가 로그 2에 x의 제곱 빼기 2로그 2에 x 되거든? 그러면 얘가 로그 2에 x 되고 묶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그냥 발라야 되겠다. 로그 2에 x 빼기 2까지잖아. 됐습니까? 자 그럼 로그 2에 x가 더 뭐였어? 로그 2에 x가. 0보다 크지? 얘가 양수라고. 오케이? 로그 2에 x가 모두 작아. 2보다 작지? 그럼 얘는 뭔데? 음수라고. 됐나? 그럼 양수하고 음수 곱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음수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나? 그죠? 표정이 왜 그렇나? 자 여기다가 그러면 로그 2에 x가 양수이고 로그 2에 x 빼기 2가 음수다. 여기에 대해서 기효. 그죠? 이것이므로 이것이므로 b 빼기 a가 b 빼기 a가 음수다. 이 말이야. 따라서 b가 a보다 작자라고 설명할 수 있지. 요거는 가능해요. 그죠? 그죠? b가 a보다 작다는 것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c. c가 중요한데 c가 1보다 작다 이거. 근데 이제 b라는 것들의 범위를 잡으면 0에서부터 b는 0에서부터 4까지의 숫자라고 한단 말이야. b가 지금 얘가 b잖아. 근데 b가 적으니까 b하고 c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c의 범위는 1보다 작다는 범위가 나왔거든. 맞지? 1보다 작다는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b하고 사실 1보다 작다고 하고 그 다음에 로그 2에 x의 제곱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범위를 가지고 설명하면 0에서부터 4까지거든. 그럼 4가 a가 까먹고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은 뭐가 커? b가 크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그럼 b하고 a하고 비교해봐야 돼. b하고 c하고 비교해봐야 돼. b가 크다는 거야. b가 크다는 거야. c가 크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고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b하고 c하고 비교하려고 이제 보니까 얘는 로그 2x 전체의 제곱이고 얘는 로그 2에 로그 2x거든. 그러면 얘 가지고는 그냥 가지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1번이라고 두고 이걸 2번에서 로그 2에 x의 범위를 잡는데 자, 첫 번째 케이스를 잡으면 x의 범위가 뭐보다 크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를 볼 거야. 이것일 때. 됐어? 그러면 로그 2에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0하골이 사야 되잖아. 됐어? 그죠? 그 다음에 로그 2에 로그 2에 x가 이것을 진수로 가진다고 하잖아. 가만히 로그 2에 x의 값이 어떻게 되겠냐? 얘들아. 1이 생겼어. 얘가 1을 기준으로 했어. 그러면 이 항수 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들을 생각하면 어? 여기까지 맞지? 얘가? 오케이. 그럼 얘가 지금 뭐냐면 이 지금 c라는 것은 얘를 진수로 가지는 거니까 지금 진수 값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 그럼 진수 값이라는 얘기가 x의 값의 범위니까 x의 값의 범위가 여기에서 여기 사이란 말이겠지.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는데? 로그 값이. 음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로그 2에 로그 2에 x의 값의 범위가 뭐보다? 0보다 작아진단 얘기. 사실 이거는 이제 상관없고 그지? 이것만 가지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 의하면 로그 2에 로그 2에 x의 값의 범위가 로그 2에 1보다 작다고. 됐어? 그러면 결국에는 뭔데? 로그 2에 로그 2에 x는 뭐보다? 0보다 작아진단 얘기. 됐어? 그 다음에 그러면 b는 0보다 작지.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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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이거? c는 0보다 작아진단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c 찾아야 b 찾는 거니까 로그 2에 x의 제곱은 그런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죠? 어? 이것이므로 b는 뭐보다? 0보다 크다. 따라서 b가 크다. c가 크다. b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양도가 더 크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이 안에서. 두 번째 케이스를 가는데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x의 범위가 2보다 크고 나서 4보다 작을 때 찾는 거예요. 1에서 4까지니까 1에서 2까지 했으니까 2에서 3까지 해주면 되거든.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로그 2에 x의 범위 바로 쉽게 범위 돼. 얘가 1보다 크고 나서 2보다 작아진단 말이야. 된다? 그럼 여기다가 로그 2에 로그 2에 x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건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진단 말이야. 1보다 작아진단 말이야. 그럼 b는 뭐보다? 1보다 작아진단 말이야. c가 c가 1보다 작아진단 말이야. 오케이? c는 1보다 작아진단 말이야. 됐어? 근데 이 범위에서 로그 2에 x의 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해야 돼? 1보다 크고 뭐보다? 4보다 작아진단 말이야. 물론 두 번째 케이스 들어가게 돼. 된다. 그러면 얘가 지금 뭐야? b다 이거야. b는 1보다 크구나. 따라서 b가 더 c가 크다. c가 b보다 작아진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바위 1번하고 이런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c가 b보다 작아진단 말이야. 따라서 어? 1번, 2번이고 1번, 2번이 아니라 작은 1번, 2번이다. 우리 이제 바위 큰 1번, 2번에 의해서 c가 제일 작고 그다음 b고 그다음 a가 제일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같다는 문제 같지만 x의 범위가 이제 1하고 2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줘야 된다. 반디 됐니? 그래서 알겠다? 네. 아마 이제 이것까지는 그냥 빼기 하면 되니까 쉬운데 이번에서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이거지. 오케이? 왜 해야 되는지 알겠다. 왜냐하면 b의 범위는 그냥 이렇게만 나와있을 때는 이렇게 나와있으면 로그 2의 x의 제곱의 범위가 뭐야?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되거든. 이렇게만 나와있으면 x가 맞지? 그 다음에 c의 범위는 이렇게 나와있거든. 1보다 작다고 나와있거든. 0하고 4 사이에 있는 거하고 1보다 작은 거하고 어느 게 더 큰데? 알 수가 없지. 왜냐하면 0하고 4 사이에 있다 했으니까 얘가 1분의 1일 수도 있다. 얘가 2분의 1인데 얘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는 뭘 알 수 있는데 3분의 1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게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두 개 비교 안되는 거라고. 무슨 얘기야. 알겠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비교하면 안되는 거니까 케이스 분류해서 각각 비교했는 거야. 1보다 그냥 빼기 하면 된다고 두 개는 정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알 수 있겠나? 오케이.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끝났네. 오늘 방금씩 보도시 끝내요. 로그 클래프지마. 오늘 로그 클래프지마. 오늘 로그 클래프지마. 방금 역시 늦은 시 해서 로그 클래프지마. 다음 시간에 삼각음수도가 끝나고 있습니다. 삼각음수도가 끝나고 있습니다. 삼각음수도가 끝나고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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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끝났디. 그럼 수투 진행함. 오케이? 수투 진행함은 뭐 되노? 미적분 진행함. 미적분 진행함은 뭐 되노? 뭐하더라? 암팡류가 통계. 그럼 끝났디. 정답. 졸업. 자 금방이다. 빨리 하자. 빨리 들어가면 빨리 해야지. 자 화이팅. 자 3번. 로그 함수세요. 발이 1. 2. 4. 곽 4. 2. 강정식이라는 말입니다. 영경아 동생이 눈높이냐는 것도 아예 안 해당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아니죠. 손 높이 하고 있잖아. 제대로 푸나. 그럼 요새 저기 손 높이 총이 갑자기 베란다 밟고 건대하고 있다라든지 그런가. 그럼 계산만 잘하면 된다. 계산만 잘하고 계산만 잘하면 돼. 알다시피 우리는 6학년 때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장점이 높지게 안하네. 대부분 입학이 또 되는지 계산만 다 되네. 계산이 안되면 뭐 입학을 할지. 활용도 안되면 되나? 활용도 안 돼서 살아납시다. 그럼 여기 와서 살아납시다 원래. 활용될 애들이 없다고 원래. 그렇지. 분명히 못한다. 계산만. 분명히 없었던데. 그렇다. 응. 근데 또 니들은 들어오기 싫겠지만 동생이나 되는게 쉽다. 그럼 또 넣어주고 싶다고. 왜냐면 나만 고생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더라고. 항상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의 마인드가 다 그렇더라고. 내 동생도 보내야 되는데 나만 당할 수 없네. 또는 뭐 전반도 한번 당해봐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보내드라고. 그래. 아니 동생은 없잖아. 봐봐. 니누가 당해서 왔다. 니누. 여기 봐봐. 당해서 왔다. 지금. 전 1년 전에 1년 전에 왔다고. 그래. 당해서 왔다고. 니누. 새벽에 올 때까지만 해도 어떤 때인지 모르고 왔다. 이거 맞지? 야와보니까 이제 Easy 스타일이 왔지? 진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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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번째 문제 유형이다. 로그. 활용 문제니까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가 나와있을 방역시기는 항상 인제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가 있는 로그 함수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그냥 비교해서 그 담만 보여주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여기는 그냥.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가 있는. 있는 당정식과. 로그는 2개. 10개. 로그 앞서에 미지수가 있는. 4학년이라고? 그럼 5학년에서 6학년. 6학년에 올라가는데. 겨울방학 때 5학년에 준비한 거에요. 아니면 그렇게 했는지 바로 확인해. 5학년 때 5시 하잖아요. 이제 안 한다. 6학년 때 5시? 딱 나들어. 원래 5학년 때 계속 하다가 우리 선생님 교체필이고 하면서. 6학년부터 하고 춤도 오동기로 수업하게 결정한다. 니 5학년 때 5학년 때 친구에 다니고 있어? 닦아줬어. 진짜? 고생 많이 했구나. 선생님은 누구였어요? 유나미 쌤. 그래서 당신이 뭐예요? 유나미 쌤. 세 번째. 지금 봤어요. 유나미 쌤 보다 명우 쌤 좀 더 세다. 진짜요? 아니요. 갑자기 너무 지금 나게 됐어요. 그니까. 그거는 고등학교 배우고 하다 보니까. 뭘 배웠어? 지수함수 배웠다니까. 빨리 올라간다. 지수함수. 여기 남이 있으면은. 여기 명우 여기 있으면은. 기재는 이걸로 알게 돼. 제백값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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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 후랍이 있다니까. 안 보인다. 항상 안 보인다. 이게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그녀들이 생각을 잘해줘야 합니다. 아직 극으로 가진 않다고 생각하고. 극력적으로 생각해. 극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모르지. 그 바로 밑에. 잠깐만. 누군 몇 학년이니까 지금. 3학년이제. 내년에. 아 누군가 내가 할 수 있겠다. 아 바로. 그냥. 왜냐면은. 고등학교는 두번밖에 못하거든.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을 하고 있단 말이다. 어. 걔네들이 졸업하면. 남가면 이제. 내가 한 타임 빌린거지. 안 바뀐다는거니. 안 바뀔 가능성이 큰거니. 안 바뀔. 근데 섞일수도 있어. 그때. 섞여가지고. 너희가 다른 반. 다른 선생님이 할수도 있고. 내가 할수도 있고. 그 반은 내가 할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섞일수도 있지. 고등학교 3학년. 기대해놔. 뭐. 뭐. 물론 너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싶겠지만. 편타고 해서. 탁. 하던데가 아니야. 알지. 진짜 뭐. 새끼야. 영어씨. 보고싶어요. 영어씨. 오늘 온다. 여기 뽑아라. 당겨줄게. 아니. 다시. 다시. 오늘 온다. 원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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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에 b제곱은 x 이렇게 구하면 된다. 정의 되니까. 로그 정의. 내가 궁금한. x가 궁금한거잖아. 반경식이니까. 로그 a에 x가 b라고 나와있다. x 얼만데 물어보면 못하는데. x는 로그 a에 b제곱 되는거다. 정의 이용하면 된다고. 간단하다고. 어려운게 전혀 없다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이 아니고. 다른 유형. 이렇게 되어있지. 로그 a에다가 x1이 있고. 로그 a에 x2가 있어. 이 두개가 핫대. 그죠? 그럼 이 두개가 핫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핫하된다는 얘기다. 진수끼리 같으면 핫하수가 된다. 왜냐하면. 로그 함수는. 1대1 대응이니까. 그죠? 함수값이 같아지는 x에 있고 하나밖에 없다고. 이 값이 3이다. 그럼 3대2가 하나밖에 없다고. 이 두개가 핫을 수가 없다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같아진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네. 얘는 알겠나? 응. 울지 말해. 울고 불통했다고. 집에 가면서. 진짜. 선생님 제가 우는거 싫어한대. 어렵다고. 진짜. 아니요. 나는 지않은거. 목통 못을 해야겠다. 보통 저렇게만 안하는데. 아쉽다. 아쉽다. 지금 안하면 안해보니까. 이제 좀 양심에 찔리나. 양심에 찔리나. 그만큼 어려운 문제 낸거지. 양심에 찔릴 정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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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애들이 찔리나. 양심에 찔리나. 이런 생각을 한다래. 선생님은. 양심이 없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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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화났잖아. 선생님 화도 안낸다고. 진짜. 무섭다고. 아니 선생님 말해도 화났다고. 아니야. 정 선생님은 화났는데. 정 선생님은 무섭다고. 정 선생님은 화나 무섭다. 뭐지. 화나가 무서워야죠. 그건 맞지. 그거 맞지. 맞네. 화나가 무서워야죠. 생 화나가 무서워야죠. 생 1화생이 있다. 하성도 없다. 1화생이 있다. 그래서. 로그의 진수 또는. 이번에는 로그의 진수. 또는 뭔가 같은데. 미수가 있는. 진수 또는 밑에. 밑에는 미수가 있는. 방역에.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 이제 유형별로 설명되어 있어요. 유형별로. 첫번째 유형이 뭐냐면.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건데. 여기에서. 정지에서. 로그. a의 fx. 는 t라고 되어있다고. 당연히 여기가. a는 뭐 말이야. 1이 아니고. a는 양수라는 조건. 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수 fx는 양수가 돼야 돼. ok. 자.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을 때는. 아까 전에 이거랑 뭐가 달라졌어 그냥. x 대신 fx 하는 것 같겠다 이거. 그렇죠. 그대로 만든다. a하고 b는 숫자니까. 그치? fx는 어떻게 되어야 돼. a에 b제곱. 이거 풀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한 번씩 풀면 된다. 어려운 거 알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단 말이야.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3. 2의 5다. 2 나와있다. 그럼 뭐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3은 2의 5제곱이다. 그럼 x제곱은 얼마인데. 35다. x는 루트 35다. 이렇게 풀면 된다. 35요? 35아이가. 2의 5제곱은 얼마인데. 32잖아. 4의 3은 35아이가. 안 돼요. 10이 거지 말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하면 되니. 아니요. 진짜. 아 진짜. 그리고 선생님이 왜 이래. 수학선생님이야. 저요. 아이씨. 선생님. 선생님. 약간. 선생님이야. 생긴가. 그래도. 선생님. 사람 잘 안 믿더래. 수학선생님. 수학선생님처럼 생기지 않았어? 아우. 안 겪었을때. 어. 그러면 약간. 안 겪었을때. 아. 안 겪었을때. 안 겪었을때. 근데. 마스크 끼면 안 겪었을때. 안 겪었을때. 아. 맞아. 불편하지. 나 그래서 안 겪었을때. 피파할 때는 겪었을때. 아. 진짜. 아. 왜. 피파할 때는 겪었을때. 미칠갑게 할 수 있을 때. 아. 아. 밑이 예를들면. 밑이 2인거하고 밑이 4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면 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밑이 2인거하고 밑이 4인거는 어떻게 바꿀수있는데? 못받지. 이게 제공을 바꿔서 앞으로 꺼낼수있다 이거. log이니까. 그런것들을 얘기하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이게 같이 할 수 있을때. 예를들어서. log a에 fx. 로그 a에 gx. 이렇게 되어있을거에요. 물론 a는 1이 아니고 a는 양식 되어야겠지. 근데 fx하고 gx 둘다 양식 되어야겠지. 이렇게 되어있을거에요. 이렇게 되어있을때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얘긴데. log 때려면 된다 그냥. 이게 뭐 어렵놈. 그냥 개쉬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 다음 세번째. 치환하는 문제야. log a에 x가 반복된다. 반복이면 어떻게 되겠는데. 치환. 치환하면 된다. 끝. 문제 유형하고 있는데. 뒤에서 문제 유형 설명을 하면서 사면돼. 그럼 진수가 같다. 진수가 같으면 두가지가 나오고있다. 우리 log가 몇번씩 할때는 했다. 이거 맞지? 진수가 같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있다. log a에 fx. log b에 fx.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면 돼? a하고 b하고 같다. 네. 두 가루만 두개나 맞은다. 첫번째. a랑 b랑 같거나. 또는 두번째. 뭐냐면 fx가 뭐냐면 되겠어. 1. 진수가 있는 여기다. 이거 다 한줄케. 그럼 다 되는거잖아. 네. 이게 두가지가. 그럼 그게 뭐였으면 되겠는가. 여기서 마이크 이겠지. 이거만 다시. 이거만 다시 가지고. 틀려가지고. 얘는 울고. 그래. 벅트фhoot. 선생님 아까 왔어요. 도대체 다이겠다. 바로. 바로. 하지말고. 어? 알겠지? 근데 내가 계속 이놈이 오르는 거 얘기하니 진짜 이놈이 오르는 줄 알 수 있겠다, 맞지? 진짜 나이가 나이가 늦겠니? 복제물 주겠다고 오기는 거야, 이놈아! 이놈은 그래도 강인하다. 복근식이 6시간씩 한다고. 복근식이 6시간씩 한다고 말없이 욕대로 먹으면서. 근데 이놈은 집에 딱 가고 나면 키가 그래 간지럽던데. 가면서 얼마나 센 욕을 싹 욕을 하길래 이놈아가 10분 있으면 키가 간지러워 죽겠던데. 어? 저희 운동하고 동래가 아니라. 선생님 진짜 역대급으로 살지. 역대급으로 살지. 어, 진짜. 저거의 만순광이지. 지수에 로고가 있다면 양변에 로고를 취한다. 지수에 로고가 있으면 양변에 로고를 취한다. 쉽게 한다. 쉽게 한다. 오케이? 이래라면서 말하는데. 잘 못할 거야. 그래서 문제물면서 표현한 거야. 이게 지금 얘기했는데 다섯 가지가 전부 다 문제의 유형이야. 이런 유형이 있고 저런 유형이 있고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문제 풀려서 다시 설명하면 되겠지. 넘어가면. 예를 들어 15번. 이놈아. 선생님이 좋아한대. 알지? 어. 거짓말이야. 어깨 탈바야 좋아지. 어깨 탈바야 좋아지. 그 다음에 로그에. 엑스 마이너스 1은 로그에. 처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여기서 어떻게 할까? 저거 계산해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다닙니다.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잘 들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밑조건 진수 조건을 따져야 돼. 그 x가 만약에 계산했는데 x가 마이너스 5 나왔으면 해야 돼. 아 안됩니다. 안된다고. 무슨 얘기 하겠나. x가 마이너스 5 나오면 안된다고. 진수가 마이너스 5 나올 수 없잖아. 진수가 양수 나와야.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방정식하고 구동식독 때 제일 많이 터지는 게. 이 진수 조건 밑조건 안써서 틀렸어. 근데 밑에서 뭐 숫자니까 생각 안해도 되겠지. 진수만 따지면 된다고. 그럼 진수 조건을 이해해서. x가 양수. x 마이너스 3 양수. 따라서 x가 5보다 크다고 하면 되겠지. 둘 다 반동하면 x가 1보다 크다고 하면 되겠지. 이 기역이라고 항상 잡아야 돼. 그냥. 그 호랑이. 알지 호랑이. 그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방정식 볼 때는 진수 조건 무조건 따져야 돼. 구정식 할 때도 마찬가지. 진수 조건 무조건 따져야 돼. 기역. 나중에 써볼지 안 써볼지 모르겠는데. 그냥 만들어 타. 알겠어?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 됐어? 자. 또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설명해도 되겠나? 선생님이. 네. 자. 진수 조건 따지는 게 나중에 생각나는 애들이 있어. 처음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요리 만들어놓고. 맞다. 진수 조건. 여기서 진수 조건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러면 X가 일고다 투다 또는 X가 영고다 투다. 두 개 다 합기지. 네. 이건 안 되는 거지. 원래 나가기 때문에 참고. X가 영고다 잡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되면 되나? 안 되잖아. 곱했던 거에 대지. 음 되니까 되는데. 곱하면 되지만 원래에서는 안 된다고. 이해 되나? 그래서 진수 효과는 언제 따진다고?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따집니다. 두 개는 알겠어? 제일 먼저 따지는 거야. 제일 먼저 곱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곱해져 있으면 그 곱해진 범위를 따지면 되지. 문제가 이렇게 나와있으면 얘하고 얘하고 다 타고 있다니까. 얘들이. 얘하고 얘하고 다른 거야. 왜냐하면 X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돼있으면 X영고수도 돼. 문제가 이렇게 돼있다. X영고수도 돼잖아. 마이너스 2에다 치자 X가. 마이너스는 뭔데?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 돼? 플러스 6 되어서 진수 6 되는 거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별 아니야. 마이너스 2 나오면. 로그인 이게 뭐야? 오 씨. 안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따져야 된다. 알겠어? 문제에 딱 주어져 있는. 문제에 나와있는 걔가 진수 효과가 있어요.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끝나면 이제 뭔데? 로그인 로그인 똑같네. 없애주니까 X에 X 마이너스 이런 것은 쉬워요. 그게 어려운게 아니라고. 근데 진수 효과는 틀린다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얼마야? 2, 3은 6 되잖아. 어디야? 여기 마이너스야. 그럼 X는 뭔데? 3 또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뭐하겠노? 이런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 두 개 다 적는다고. 그랬어. 어? 진수 효과는 안 봤는데. 한 번 봐주면 안 돼요? 이랬단 말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면 되는데. 저번에 이 군대 해가지고 진수 효과 한 번 했다고. X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이 범위에 안 봤는데요. 한 번 봐주시면 안 돼요? 알겠다. 화해가 빠져라. 칠다. 알겠어. 화해가 빠져라. 훨씬 짓지. 맞아. 신기하더라고요. 반응이 새끼는 다 생각한다고. 물어본다. 왜 광산이 뭔데? 근데 말 안하면 이겨야지. 말 안하면 이겨야지. 말 안하면 이겨야지. 말 안하면 상관없어. 내 운사면 계산해. 그럼 지가 아래 더 크거든. 니 뭐를 할 건데? 선생님 반응이 끝나라고. 호흡분이 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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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운내겠네. 운내 왜 반응이 된다. 근데 선생님은 아무보다 멀리 있잖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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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그렇지. 뭐 걸리잖아. 생각하잖아. 이긴다. 정확하다. 니 해봤다 이거. 선생님하고. 해봤다 이거. 선생님 정확하다. 나 끝났다. x는 3. 마이너스 2. 오케이? 근데 뭐가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뭐만 돼? 아. 3. 그럼 ㄱ에서. x가 1보다 큼으로. x는 얼마? 3밖에 안된다. 이 말이야. 1호. 틀릴 수 있겠지? 틀릴 수 있는 문제. 되게 많이 틀린다. 그냥 뭐 로그 계산들은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로그 계산할 때 곱해야 된다는 헷갈리지만 몇 번 많이 해다보면 그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맞잖아. 로그 계산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1 더하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3 다 알잖아. 계산을 쉽다고. 그럼 이 두 개 더해질 수 있고 곱해야 된다. 다 한다고. 로그 2를 낼 두면 되네. 다 푼다고. 못 푸는 사람도 누가 있겠어. 근데 뭐가 분석. 내가 드렸다. 근데 이게 수능 시험에도 나오거든요. 주관식으로 나와요. 주관식 1번 아니면 2번에 로우 기사 1번으로 나오거든. 나머지 문제? 아이들이 돼. 조금만 다르셨어. 오케이? 신경 써야 됩니다. 두번째. 두번째는 로우 2에 엑스 플러스 사. 그 다음에 플러스 로우 2에 엑스. 는 로우 2에 엑스. 그럼 제일 먼저 뭐하더라고? 진수 조건이 되겠어. 엑스 플러스 사가 양수. 엑스가 양수. 따라서 엑스가 뭐보다? 엑보다 크다든지 4목. 맞나? ㄱ. 그럼 ㄱ 두고 하라고. 맞나? 됐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쉽잖아. 그렇다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는 건데? 엑스가 ㄱ에서 엑스가 엑보다 크다 이후로. 엑스는 뭐? 1만땅다. 라고 하면 되겠지. 되잖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도 써요. 그치? 그럼 진수 조건 안 찾아갖고 틀린단 말이야. 이놈? 잘 말했디?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이 틀리면 이 이름 진수로 바꾼다. 알겠나? 진수 조건이 안에 틀렸다. 바로 바꾼다. 황이 사귀도 바꾼다. 황 진수로 바꾼다. 두 명이 있으면 받으면 되겠네. 황 진수 박 조건 해가지고 진수 조건 해가지고. 그럼 절대 안 바꾼거에요. 맞아요. 한달동안 그래 부르면 절대 안 바꾼거에요. 절대 안 바꾼거에요. 응. 절대 안 바꾼거에요. 그래 맡아보셔야 돼. 된다. 3번 보자. 3번도 특별한게 있는가를 보니까 그게 숫자로만 나와있는게 있겠지. 그래서 그런것들 조금 다르게 범위가 어디 사이값에서 범위가 나올거고 그 다음에 밑이 달라요. 밑이 다를때도 어떻게 푸는지를 봐야 돼. 로그2에 x-3 로그4에 x-3 됐어? 자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가고 있는거야? 진수. 응. 진수조건. 에서 어? 3-x지 저거. 어? x-3 맞나? x-3 맞나? x-3이 양수. x-1이 양수. 양수라고 들어갈게. 자 그러면 x가 3보다 크고 x가 1보다 크니까 둘 다 맞으려고 해야되니까 따라서 x가 뭐보다? 3보다 크다는거. ㄱ. 음. 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꾼다 이제 얘네들을. 자 여기 2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할까? 앞으로 나오면 2분의 1로 나오겠지. 맞나? 아 그러면 로그2에 x-3. 2분의 1로그2에 x-4야. 됐어? 아 마이너스 1이야. 됐어?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거야? 그.. 잘 올려요. 얘를? 아니.. 그거. 얘를 여기로 올린다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룩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 양면에 이 꼽혀서 여기다가 제곱 올린다고 했지. 어허허허허허허허. 맞나? 아 거의 낫다고. 그래서 올리면 위에다가 로그2에 x-3. 음. 로그2에 x-1. 그러면 로그2에 x-3에 제곱을. 로그2에 x-3이라고. 그럼 x-3에 제곱을. x-1인데. 음. 잘 보이네. x-1. 정량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은. x 마이너스 1이니까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6x가 7x 되겠네 7x 플러스 10은 0, 2호 10 되겠네 맘 안에 x는 2 또는 5 되겠네 됐나? 이러면 남도고 그렇지 기흡에서 x가 3보다 크다 그 다음 x는 5만된다 라고 설명해 줘야 돼 이거 아저씨 맨날 틀리고 그걸 보이더만 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얘네들을 제곱을 이거부터 계산해서 여기서 지속조건 따져버리면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3이 아니라 모두 실수야 제곱이니까 항상 양수다 얘가 0일 때 빼고는 그래가지고 많이 틀리지 무슨 얘기 알겠나?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문제 처음 나왔을 때 제곱을 따져버리면 오케이? 나중에 생각나서 따지면 안돼 따져버리면 되겠지만 따질 때 항상 제일 앞에 가서 따져버리면 돼 이거야 문제에서 따져버리면 돼 오케이?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16분 먼저 이제 16분 보시면 반복되는 형태일 것 같아 1번 보니까 뭐 읽는데 로그 5의 x의 제곱 여기 로그 5의 x의 제곱 플러스 여기 로그 5의 x의 제곱 로그 5의 x의 제곱 y는 제곱의 그래프와 y는 e 로그 x의 그래프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예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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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아빠가 달라 보인다 예야오 예야오 아빠가 달라 보인다 아니 아 여기가구나 이거 같아 보이잖아 근데 물어보는 이유는 뭐겠어 다르니까 물어보겠지 뭐가 다를까 생각해보죠 정의역이 다릅니다 정의역 얘는 뭐야 x가 0보다 크다가 0이지 얘는 뭔데 공수 들어가도 되지 x가 0 마이너스를 들어가도 되지 마이너스의 제곱은 1대니 같이는 수로 와 얘는 뭔데 0이 아닌 모든 실수로 얘는 양수가 되는 거야 실제로 얘의 그래프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의 그래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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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겼냐면 이쪽은 똑같이 생겼어 근데 반대쪽에서 생긴다는 얘기에요 음수 줄 때 똑같이 대증시켰어 무슨 얘긴데 여기서 실제로는 선생님 이거 변형시키면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할 거야 나한테 이거 변형시키면 이래 된다 이거 하지 근데 이렇게 변형시키면 이래 안 돼 얘는 어떻게 하냐면 변형시키면 이 약으로 나오잖아 그거 다 알잖아 네 절대 깜짝 치고 나옵니다 원래는 무슨 얘기 하겠어 이 시험 문제 나온다고 옛날에 3,3번가 시험 문제에서 나왔어 어려운 문제 없는데 이거? 네 이거 초반문제 1,2번 이런 문제에서 나오지 근데 이제 함정이지 다음 종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프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글이 특혜가 어디 다 되겠는데 진짜로 그래서 신경을 손을 셔야 돼요 정의역 같은 거로 따져려야 돼요 일단 이거 보면 왜 강수생이 났냐 이거 빼낼 때 생각해야 돼요 원래 근데 세제곱일 때 생각 안해도 돼 홀수제곱일 때 생각 안해도 되지 3 나와서 맞지 X가 8,8,8,8,8 X 세제곱이 양수인 범이라고 X가 양수인 범이라고 X가 양수인 범이라고 똑같아요 신경 안 써도 돼 자 그러면은 여기 진수 조건이 아니라 진수 조건이 아니라 진수가 나와있는게 X하고 X 세제곱이다 맞지 하나 진수 조건에서 X가 양수 X 세제곱의 양수 따라와서 X가 양수 아마도 이거는 아마 사용 안 할 건데 그래도 적어놓은 거야 그냥 상편 찍은 적어 오케이 응 해놓고 그러면 로그 5X는 뭐라고 할까 T 로그 5X는 반복되잖아 T를 하자 그럼 T는 뭔데? 시원하면 알잖아 호랑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응 그렇지 저런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은 좋아 이게 치수함 쓸 때는 치완을 하면 양수 범이야 네 근데 로그 X는 어떻게 생겼어? 실수의 방수는 어떻게 생겼어? 위쪽에만 있었어 T가 양수 네 얘는 뭔데? 다 된다 실수야 그럼 알겠어? 특별한 물건 없어요 얘들아 T는 실수 이렇게 다 다 다 됐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것도 내가 틀리는 게 되게 밝아 답 나왔는데 양수로 생각해서 음수 다 없을 듯 그래서 많이 틀리고 근데 실수니까 다 된다는 얘기 원래 안 적어도 돼 T는 실수 실수니까 안 적어도 돼 특별한 얘기 없으면 다 된다는 얘기니까 양수일 때는 양수일 때 적어줘잖아 근데 실수일 때는 안 적어도 되거든 항상 다 되는 거니까 근데 생각하자고 한번 적어준 거야 알겠어? 다음에 안 적으면 앞에 실수구나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근데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 호랑이 시원하면 호랑이 시원하면 적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T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는 0이지 오케이 1, 2다 이거야 그럼 T는 뭔데? 1 또는 2냐 불러줘야 돼 그러면 로그 5의 X는 1 또는 2 된다고 됐어? 그럼 X는 얼마야? 그럼 X는 5 또는 X는 얼마? 5의 제곱 로그 5X는 1되면 X는 5의 1제곱 X는 5의 2제곱 X는 5의 2제곱이다 지수 조건 다 되지? 네 X가 ㄱ X가 X가 0보다 크다 이 부분 둘러든지 이건 그냥 습관적으로 들었더라고 습관적으로 10 그래서 진수 조건은 항상 적어주는 것 좋다 그 얘기하고 싶다 됐나?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2번 로그 3의 X 로그 X에 로그 2번 1 빼기 1 그렇지? 이제 뭐하러? 오늘 체중 잘 안되나? 손톱 계속 뜯고 있길래. 체중 잘 씻어. 그래서 복태를 통과하는 다음 시간에. 야 근데 복태를 일주일에 통과하지 않으시는거죠? 그러나? 아 진단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복태를 오늘 어렵게 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센스. 제 시험만 쳐도 한번두 번이잖아. 설마 선생님은 제 시험만 치게 해도 문제 있겠나? 제 시험만 치게 해줘요. 제 시험만 치게 해줘요. 제 시험만 치게 해줘요. 제 시험만 치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 시험을 친다는 얘기는 공부를 더 할까요? 공부를 더 하면 더 잘 할까요? 그럼 좀 난이도를 어렵게 내줘야지. 여러분들 좋아하지? 선생님 애들 좋아하면 잘 안다. 이거는 그럼 뭐 해야돼요? 응? 네? 뭐 해야되면 제일 먼저. 그 바울이예요. 뭐? 진수조건. 진수조건. 그렇지? 근데 진수조건만 가지면 되나요? 미조건. 그렇지. 얘는 x가 밑으로 들어가있다니까. 그럼 밑조건으로 따져야 돼. 무슨 얘기 알겠어? 이런. 얘는 x가 진수도 있지만 x가 밑에도 있다란 말이야. 맞나? 그러면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이해했어. 에서 어떻게? x가 양수이고 x가 1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진수조건에서. 조건에서 x가 양수. 따라서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 뒤로. 됐어? 이게 되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 로그 3의 x는. 자. 이 뺄게. 이 로그. x의 3. 빼기다. 맞나? 그럼 이제 그 운동도 똑같은게 보이나? 이런 거 보이나? 똑같은 거. 응? 어떻게 하면 되는데? 로그 3의 x. 응. 로그 3의 x. 여기 x의 3이 돼. 어? 뭐라고? 뭐라고? 응. 역수라고 표현하면 좋은 거 있는데. 안 와. 응. 어. 요게 이제 로그 3의 x의 역수다 이거. 맞지? 그래서 로그 3의 x 역수를 만들어야 돼. 로그 3의 x분의 움직여. 그럼 로그 3의 x로 물어볼 거야. 힐 하지. 오케이? 네. 힐 하고. 와. 그럼 d는 뭔데? 실수. 그렇지. 또 실수여야 돼. 자. g가 로그 3의 x가 2이 아니어야 되거든. 그죠? 그럼 로그 3의 x가 x가 1이 아니긴 0이 아니 실수다. 그니까? d는 0이 아니실수야 돼. 디테일 하죠? 되게 디테일 하죠 수학은 훈이 올라갈수록 훨씬 더 디테일한 그래서 많이 틀려요 훈이 올라갈수록 자잘한 것들로 와 선생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나와요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이지 t 0대비면 분모가 너무 온다니까 오 맞지? 오 근데 나쁘다 자 됐어?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럼 1이다 이거 어디 마이너스? 여기다 t는 뭔데? 1 또는 얼마?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 버리면 된다 맞지? 마이너스 2 버려도 되지? t 양수하여? 0이 아닌 실수니까 마이너스 2 했다 많이 버린다고 해야 되지? 지수함수하다가 넘어오면 많이 버린다고 지수함수에서 음수 나오면 다 버리잖아 그래서 많이 버린다고 선생님 얘기하는거야 그래서 여기는 로그 얼마? 3의 x는 1 또는 마이너스 2다 그럼 이제 결국 x는 얼마야? x는 3 또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가 맞나? 4의 마이너스 2제곱이 맞나? 9분의 1이겠네 이거 그자? 그럼 x가 ㄱ을 상립함으로 만족함으로 만족함으로 x는 3 또는 x는 9분의 1 숙소가 맞나? 5분의 1만원 다 Hutchising 5분의 1,000원 손님이 나오지 않는다 틀림없이 한 마디 2인간 틀림없이 17번 로그 3분의 1의 x 제곱사 2에다가 로그 3분의 1 x 빼기 6끝 0 예의 2, 17번은 알파, 베타, 레타, 그쵸? 알파, 베타 2개 곱한 거를 구해야 될거에요. 그쵸? 그럼 로그 3분의 1의 x를 t라고 할거야. 그쵸? 하자. ㄱ이라고 할게. 그러면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은 0이지. 됐어? 이해했나? 그쵸? 요건 ㄴ이라고 할게. 그럼 ㄱ의 2, 17번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ㄴ의 2, 17번은 뭔데? 로그 3분의 1의 알파고 로그 3분의 1의 베타다. 그쵸? 맞나? ㄱ의 2, 17번이 알파, 베타, 1으로. 오케이? ㄴ의 2, 17번이 로그 3분의 1의 알파, 로그 3분의 1의 베타다. 근데, 이거야. 구하고 싶은게 뭐야 지금? 알파가 곱한거 구하고 싶지. 그럼 여기 진수하고 여기 진수가 곱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는 이 두개가 어떻게 되겠나? 더하게 되어야겠지? 이 두개 더해지면 뭐가 되는데? 진수끼리 곱해질 거 아니야? 우리 진수할때는 치환했을때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 두 분의 곱 이용하면 곱하면 진수끼리 더해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는거였거든.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복회도 됐었는데. 맞잖아. 응. 똑같아. 근데 얘는 이제 진수끼리 곱해져야 되는거니까 얘가 더해져야 되는거지. 그럼 근계에 써가지고 두개 한방구하는거야. 맞나? 그러면 근계에 의해서 로그 3분의 1의 알파는 상황이야. 로그 3분의 1의 베타는 마이너스 2. 됐나?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된다고 해. 로그 3분의 1의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뭔데? 3분의 1에 마이너스 2에 반복불내는 끝. 인수분해 같은 거 알아야 되지? 인수분해하면 뭐 루트 넣으라고 할까요? 맞잖아? 이상히 이야기를 안 해봐. 계속 숙련 됩니다. 쉽죠? 쉬워요. 수학이. 누가 만들었는지 겁나 쉽게 만들어봐. 쉽다 쉽다. 화이팅. 변경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개념이야. 얘들아. 기억나나? 이상히 기억 안 나는 순간이라서 내 눈을 보고 있는데. 진짜요?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지? 아니요. 77페이지에 1, 15분 같은 거다. 77페이지에 1, 15분 같은 거. 거기서는 2개 다 나와있다. 응. 그래 3의 알파하고 3의 베타를 치환하고 3의 알파하고 3의 베타가 2군데니까. 2군에 꼭 구하면 지수빌이 더해져서 딱 나오는데 좋겠다. 아지? 응. 폭탄 나와. 예전 18번 보자. 예전 18번 문제. 예전 18번 문제는 뭐냐? 그러면 x의 로그 2의 x는 8의 x의 제곱이다. 보면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x가 있고 치수에도 x가 있다. 오케이? 지난 시간에 최대값 최선각 구하는 문제도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치수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양변을 어떻게 한다 했더라? 로그를 칠한다 했었다 아이가. 기억나나? 맞지? 오늘 폭탄 봅니다. 맞지? 그 문제 나올 수 있다. 이제 몇 개 쳤더라고. 몇 개 쳤더라고. 한 320개 쳤다. 320개 쳤다. 맞지? 아 기억나나? 삼불들. 삼불들.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 그렇지.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과 치수의 전부 다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양변의 로그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안하면 여기 위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내리지 않으면 여기도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버리면 해결이 아무것도 안 돼. 무슨 말이냐? 배었나? 일상 같이 움직였나? x로 움직이면 op이고 같이 움직이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럼 빼내야 한다. 그렇지? 근데 로그 취할때는 아무 로그 취하는게 아니고 밑이 뭐인 로그를 취해야겠어? 위에 있는 로그의 값을 취해야겠지. 맞나? 양변의 밑이 이인 로그를 취한다는 얘기야. 타기 전에 뭐 해야 되지? 로그가 닿아있으니까 진수조건 따졌다. 그렇지? 뭐가 따졌는데 여기 진수한게 있잖아. 맞나? 진수조건에서. x가 양수. 이렇게. 써놓을지 않으면 써놓을지 모르지만 항상 기억이 안들어 놓는거야. 오케이? 아. 맞을거다. 자. 그러면 어쨌든. 양변에 로그 취한다. 그렇지? 맞나? 양변에. 리치에. 리치 뭐인 로그 취한다고? 리치님 로그를 취하면. 리치니 로그 F2에. 리치님 로그 F2에.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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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 이뤄 게. 리 со2. 리치. 리치. 리치를 다 1개하と思 Shap Art pri . 리치. 리치. 리 inform планций In.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되세요. log 2의 x 곱하기 log 2의 x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거고 log 2의 8 더하기 log 2의 x 제곱이다. 맞나? 그럼 이제 뭐 시환해야겠네요. log 2의 x를 치러 그러면 t. t는 실수다요. 같이. 오케이. 그럼 뭐가 되죠? t 제곱. 빼기 3은 0래. 그래서 그러면 1, 3 해가지고 어디 마이너스 0이냐. t는 얼마냐. 3 또는 마이너스 1이냐. 그 다음. log 얼마. 2의 x가 3 또는 마이너스 1이냐. 그러면 x는 얼마죠? 2의 3제곱 또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죠? 기역 2성립 1과 2다. 그죠? 양수니까. 기역을 만들고 3으로. 3으로. x는 얼마. 오케. 이 선호가 할 거는 2분의 1. 그러니까. 양수가 이걸라. 그래서 가능한. 오케이. 이게 서비. 응. 이게 서비. 이에 대한. 오케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20벌. 아 Bran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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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야. 집에서 요새 뭐라 안하더라. 토요일날 요새 그래 늦게 오늘 얘기 안하더라. 안하더라. 엄마 상관전화 한번 해야겠네. 해도 되나? 왜? 엄마 학원에 있다 오는지 모를까? PC방 갔다 오는 줄 알까? 아니가? 얘기했나? 엄마 인정하셨다. 얘기했나?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엄마가 물어볼거야. 오늘 왜 이렇게 오래 했더니 안 물어보나 엄마가? 나 알아요. 복대풀 통해서 그런거 알고 있어. 엄마가 이 외계소 요새 불통하는 이런 얘기 안하나 안 물어보나?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야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번이다 2번.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뭐야? 양변에 로그 취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지수 및 둘 다 x가 있으면 처리 방법이 없어요. 알겠어? 양변에 로그가 잘할 수 밖에 없다. 조금 알아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로그 2에 로그 5에 x 곱하기 x에 로그 5에 2면 6 곱하기 2에 로그 5에 x. 그치? 빼기 8대 x. 그치? 요거는 밑하고 진수에다가 전부 다 x가 있다고 볼 수 있나? 나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어. x가 있어요. 밑에도 x가 있고. 쥬수에도 x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2개 자기만 보면 어때요? 같잖아. 그러면은 뭔데? 실수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굳이 로그 달 필요할 수 없어. 없다고. 근데 대신에 자리 바꿔버리면 뭔데? 로그 2에 로그 5에 x 곱. 2에 로그 5에 x 곱. 2에 로그 5에 x 곱. 공통으로 들어가겠는데. 이렇게 치환만 해버리면 되겠지.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그러면 일단 진수 조건에 의해서 뭐 잡으면 되겠어? 진수 조건. 자. x가 양수. 이렇게. 더. 다리 바꾸면 2에 로그 5에 x. 그렇죠? 곱하기 2에 로그 5에 x. 6 곱하기 2에 로그 5에 x. 100이 8이다. 오케이? 그러면 2에 log 5의 x를 t. t는 뭔데 이번에는? 양수. 됐어? log 5의 x가 실수거든. 그러면 2에 지수가 실수다. 2에 지수함수다. 지수함수잖아. t가 양수인거야. 여기에다가 뭘 넣든간에 2에 거듭제곱이니까 응수가 될 수가 없다고. 무슨 얘기야겠나? t가 양수. 그치? 그럼 뭐가 되는거야? 실기. 아까 똑같은거에 2개니까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은 0이야. 오케이? 그러면 2, 4, 8. 마음안에 t는 2 또는 4네. 다시 바꾸면 2에다가 로그 5의 x는 2 또는 4네. 그러면 여기에서 로그 5의 x는 1제곱이고 2제곱이다 이거야. 1 또는 2된다는 얘기야. 치수가. 그러면 x는 뭔데? 5 또는 5의 제곱이다. ㄱ, 2, 1. 성립한다 이거야. 이 ㄱ을 만족함으로. 3으로 x는 5 또는 x는 25. 3 를 만족함으로. 그치? 2개 섞었는데. 3. 2개 섞었는데. 2. 1. 1. 1. 1. 3. 3. 1. 2. 재밌어가네. 역시 수학 브라이 바람다. 아 참. 왜? 신라. 운동스러워. 진짜 운동스러워. 어떻게 취한거지? 왜? 호적에서 파져지. 왜? 호적에서 파니까 주식여서 돈 벌으면 되잖아. 주식하면 다운할 거긴 한데. 주식을 오래 잡고. 에이. 그러게 님놈 뭐해 주어지 이제. 네. 하지말로 했어요. 이 집 뭐 하기 싫으면 안하는거지 뭐.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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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2에 x제곱. 하. 로그 3에 y는 0. 로그 2에 x 빼기. 로그 3에 y는 1. x는 알파, y는 베타다. 해과란 얘기네. 그죠? 맞나? 음. 그러면 일단은 뭐 해야 될 것 같아? 치환해야 될 것 같아. 맞지? 어. 진수 조건하고 밑조건 쓸게. 아. 이쪽으로 빌어볼까. 진수 조건이야. 예. x가 양수. x제곱이 양수. y가 양수. . ㄹ. 잃어? 됐어? 그러면 저기에서 선생님이 로그 2X를. 라지 x. 로그 2, 3에 y를. 라지 y랑. 자 다시 x와 y는 실수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되는건데 2x 플러스 y는 5하고 x 빼기 y는 1이야 ㄷ 잡으면 되겠네 ㄷ하고 ㄷ 더하면 되겠네 원래 부듯이 하면 된다고 3x는 6이니까 3x는 6 x는 2 된다 x가 2니까 y가 얼마야? 1 된다 이 말이지 됐어? 다시 돌려주면 로그 2의 x는 2 로그 3의 y는 1 따라서 x는 4 y는 3 된다 됐다 끝 따라서 알파는 4 펜타는 3 알파 펜타는 12 쉽다 그죠? 뭐만 따지면 될 것 같나 오늘? 여완아 오늘 뭐만 잘 따지면 돼? 오늘 어떻게 해요? 아니 여보 신축은 미처권 2개가 잘 따지면 돼 다음 시간에 복습되었으면 좀 쉽겠다 다음 시간에 복습되었으면 좀 쉽겠다 왜 왜 왜 몇몇씩돼 벌써 그 소문제 마음대로 보여줬어 아 내가 이제 진짜 고수다 하하하하 와 이건 진짜 선생님한테 복습되어 주려하는데 어떻게 아는 아 아 아니 여보 선생님은 송은제이 많이 안 했었어? 못했어 기억하잖아 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지만 샘 뽑아는 거야 아니 선생님인데 모든 과정이니까 과정이 다르다 샘이 이거 샘이 주얼독벌드 많이 안 했다 비양심적으로 누구처럼 남겨있나 그니까 비양심적으로 비양심적으로는 무슨 얘기야 그러고 그냥 컷 하나만 샘이 비양심적이지 않고 뭐 양심적이지 없어요 양심이 그런거 같아 아 아 샘이 양심 없어 없는 사람한테는 뭐 양심이 아니다 뭐 양심이 뭐 찔린다 그런 얘기하면 되나 있는데 이놈 맞지 네 그래 이놈 선생님 항상 선생님입니다 자 아이고 이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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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믿는 도키에 관심을 지켰다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이 지켰다 너너로 keeper is t 어어 얘 중급깐으로 해야 되네 얘 중급깐으로 해야 돼 X에 대한 2차 방역식이니까 얘가 중급깐을 해야 되네 때문에 판비가 0대5대겠지 맞지 맞나 그래서 ㄱ ㄱ이 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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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ㄱ이 분분을 가지므로 d는 0된다. 4분의 d는 안되네. d는 log a의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log a 더하기 4. 얘가 0된다. 됐다. 그러면 우리가 log a의 제곱 a 4log a. a의 12는 0된다. 맞나? 지금 쏠 거래서. 뭐하면 됩니까? 됐어? a가 양수. d야.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로그에 a를 t를 하면 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2는 0. 2, 6, 10이 마이너스. t는 2 또는 마이너스 6. 그럼 log a는 2 또는 마이너스 6. 그럼 a는 얼만데? a는 10의 제곱 또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2개 곱. 됐어? 이해하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지고 뭐 해야 되는거? a의 곱을 뭐 해야 됩니까? 맞나? 그러면 a의 곱이. 둘 다 된다. 그죠? ㄴ을 만족함으로. ㄴ을 만족함으로. 함으로 a는 10의 제곱 또는 a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2개 곱하면 10의 제곱 곱하고 10의 마이너스 6제곱. 10의 마이너스 4제곱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분의 1 된다는 말이야. 끝. 만 분의 1. 됐나? 2개 곱. 2개 곱. 2개 곱. 2개 곱. 21번. 2개 곱. 2개 곱. 아? 똑같다. 방향식이랑. 그런데 위치 1보다 큰 부도방 바뀌고. 위치 1보다 작으면 안 바뀌고. 위치 1보다 작으면 부도방 바뀌고. 위치 1보다 작으면 부도방 바뀌고. 그럼 부도방까지 다 해결되네 지금. 오케이. 자 이제 21번. 불만 좀 가지지 말아야죠. 불만 좀. 업장 무너져요 진짜. 업장이 없는데. 어? 모르겠어요. 맨날 불만만 가지. 좀 심하지 마. 제가 좀 울하게 불만 좀 하더라고. 아니요. 최애만 해도 불만 없는데. 아.. 있는거에요. 있는거에요. 다 있어요. 법 앞에. 어느정도의 불만은. 사회에. 다 있지. 모두 만족하면서. 있겠나. 혹시. 불만 좀 하는게 있지. 다 돼. 저희도 그런게. 어? 저희도 있지. 누구도 있겠지. 그런데 누구나. 그 정도는 안고 살아간다. 그거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불만이 없겠나. 그건 아니죠. 아니요. 운동사람들은 다 불만이 있다니까. 누구도 불만이 있다니까. 특별한게 아니야. 당연한게. 저희도 있어요. 새해는 불만 없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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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1번. 자. 이런 문제 이제 많이 풀어봤다. 그치? 엔치스로그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 주어진 조건이 이제. 이 문자들이 뭘 타는지가 중요하다. 그치? 온도가 T0도씨인 물체를. 온도가 K도씨인 실내에 T분동안 놔두었을 때. 물체의 온도를 T도씨라고 하죠. 그러면. 온도가 120도씨인 물체니까. 뭐가 120이고. T0가 K가 T가. 120도가 뭐가? 120도라는 얘기고. T0. 그치. T0가 120인거다. 맞나? 그 다음. 온도가 20도의 실내니까. 뭐가 20이고. K. K가 20이다. 맞지? 그 다음에 스몰 T가 뭐야. 몇분동안. 30분동안 했으니까. 스몰 T가. 30인거야. 됐어? 네. 끝나네? 와우. 그러면 우리 물체 온도 찾아냈으니까. T 찾아냈습니다. 오케이? T0가 얼마라고? 대기실. 그 다음에 K가. 어. 20. 그 다음에 T가. 30. 맞나? 그 다음에. 예. 이 때 이제 물체 온도를. 30분 후. 물체의. 온도를. T라. 하면. 그죠? 계산하면 되요. 30은. 마이너스 15에다가. 로그. T0가 120. 빼기 K가 20. 분의. T 빼기 20. 이래 된다. 끝. 끝났잖아. 그럼 우리 T 빼고 다 알고 있는거에 계산하면 되요. 그죠? 계산하니까 얼마에요.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는. 로그에. 100분에. 얼마? T 빼기 20. 그러면 로그에다가. 빼기 20에다가. 빼기 2 된다는거에요. 로그 100은. 2니까. 그래서. 2 된다. 그럼 한번 해보면 뭔데. 로그. T 빼기 20이. 뭐되는거야. 0 된다는 얘기죠. 그럼 T 빼기 20을 맞은다는 얘기죠. 1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T는 1. 20이 된다는 얘기죠. 알이 21을씩. 1. 1. 1. 1. 2. 3. 3. 3. 5. 5. 5. 5. 5. 1, 2, 3, 4, 5, 6, 7, 8 15 남았으니까 한 문제에 60%는 다 푸덕 제가 생각한 게 믿었어요 자, 너는 날 잘 못한다 자, 또 감수하려고 하고 푸덕식 가겠습니다 117페이지 navigate Power using 친구들 왜 좋아서 했는 걸까 동생 voi 그냥 로고 도망 ravine 로고 저 общем 로그하면서 가라 싶으라고 말할 때 로그 두둥치 자, 아까와 똑같이 위치 로그에 잇수가 로그에 잇수가 잇수가 미지수임 로그 미지수임 두둥치과 식과 로그에 잇수가 괜찮아 얘들아 힘내 자, 그러면 케이스가 두개로 나눠집니다 일단 x1이 양수고 x2가 양수야 얘는 이제 정의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를 이용하는게 아니고 전부다 밑이 같게끔 만들어서 들어줘야겠다 자, 첫번째 a가 이보다 클 때 a가 이보다 클 때 증가함수야? 감수함수야? 로그 a의 x에서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x1, x2라고 되어있는거니까 우리가 연이에서 x1이 x2보다 더 크면 이제 로그 a의 x1하고 로그에 a의 x2하고 어느게 더 커 구동이 안바뀌는거야 a가 1보다 클 때 이해 돼? 숫자 그럼 표면 된다고 두번째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생각해보자 자, 이 항수가 어떻게 되어있는데 x축 y축 원장 x축 y축 원장 1 자, 반대를 이렇게 되어있지 1 됐나? 그럼 요거는 이제 뭔데? x1하고 x2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로그에 a의 x1 로그에 a의 x2하고 구동왕이 바뀐다 이게 어떻게 이해 됩니까? 오케이? 구동왕이 안바뀌는거라 설명해 드려봐 그쵸? 자, 아까 포인트는 뭐냐면 딱 이 부분이야 어떤 부분? 구동왕이 바뀌는 부분 얘는 구동왕이 안바뀌는 부분 어떨 때? 1보다 클 때는 안바뀌 월세일때는 감감소리가 바뀌는데 누가 바뀌었어? 얘만 가지고 오면 아까 앞에 풀었던 거랑 똑같이 풀거야 무슨 얘기야 해? 앞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이 하겠다고 이상해 알겠나? 네 자, 그러면 밑에 나와있는 거는 문제의 유형이니까 뒤에 넘어가서 문제의 유형에서 보겠습니다 푸는 방법이 똑같아서 그래 째려보지마 질도 나가려고 그런거 아니야 진짜 똑같아서 그래 환상편에서 설명할까? 게재 22 아, 생일을 왜 째려보는데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게 문제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열심히 하는게 문제라고?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해 아니다 생일이네 열심히 해야지 자 재재 22 하하하하 하하하하 밑에 석방에서 진도 따라오고 해당당해 쌤도 급해요 빡빡해 별방기에서 띠는건 안 힘들어요 누가? 나? 나 힘들어 다리 아파 근데 해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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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2x 플러스 로그 위의 x-1 이걸 잡다 같다 자, 이러면 너무 타야될 진수 조건 그렇지 진수 조건 포인트에 또 마찬가지로 알겠어? 진수 조건 항상 제일 먼저 해놓고 자유라해 x가 양수 x-1이 양수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가 되겠네 요거 크기 됐어? 그 다음에 이제 풀면 된 계좌 원래 풀덮이 로그 2에 그죠? x에 x-1 얘가 1이거든 그 약간 정의 썼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근데 얘 정의는 못써요 정식이 아니니까 그치? 그럼 얘는 뭘로 바꿔야 되는데 1은 뭔데? 로그 2에 올라가야 이게 1제곱이잖아 니는 로그 2에 2제곱이고 3 로그 2에 3곱이고 그죠? 자연수일 때는 밑도 똑같이 달아서 여기 진수만 포인트 잡아주면 된다고 이해되나? 이상해 그래준다고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하면 뭐한다고? 자 밑이 지금 1보다 크다 그죠? 어 선생님 친절하게 밑이 어떻게 해? 1보다 크다 이거로 x에 x-1이 2보다 적거라 그러면 x제곱-x-2가 0보다 적거라 그러니까 1이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냐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x가 뭐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라 그리고 1보다 적거라 아 2보다 적거라 아 2보다 적거라 맞나? 그럼 기역하고 니엘하고 공통 범위 잡아야 된다 그죠? 맞나? 얘도 돼야 된다 그죠? 기역하고 니엘하고 공통 범위를 구하면 공통 범위를 구하면 공통 범위를 구하면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라 갖다 되는 됐어? 선생님 그만 수업해도 되는데 걱정된다 아이가 숙제 나갈 거 없을까 봐 거기엔 심심하다 이게 출발이 얼마나 심심하냐 솔직히 봤다니까 학교도 안 가봐 얼마나 심심하냐 학교 올라갔으면 제대로 하겠나 당연히 아 이거 진짜 니 컴퓨터 파트 안에서 종독해 진짜 네 출학까지 가라 진짜로 이거 진짜 니가 졸업을 하셔야 하루 1주가 끝났는데 몇시간 걸렸어? 저요? 아 솔직히 9시에 시작해서 11시 10시 3시간이 걸렸는데 다 잘해야 될 것 같아 아 수업 듣는데만 계속 걸린다고? 네 아 그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거짓말했지? 네 얼마 걸렸는데 한시간이 걸린다 한시간 반이면 걸렸어 그래 다 듣고 과제는 뭐 과제는 없잖아 대충 하고 농정하기는 한 30개 다 돼 그치 그럼 2시간이 다 끝났잖아 네 그러니까 쌤 하는거 아이가 이때부터 공부적 수학 좀 해놓는거지 너부터 좋다 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해 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다 했단거잖아 그래서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복습이에요 복습 그래서 사망일거 아이가 사망일학교 2차만 쏠려면 2차만 쏠려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왜? 루트 다 들어있잖아 다 하는거야 힘내 네 자 어떻게 할까? 필수형 어떻게 할까? 네 진수조건이 어 진수조건 했어? x-4가 양수 x-2가 양수 그럼 x가 5보다 4보다 x-4의 제곱이 됐어?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올려가지고 정리하면 로그 2분의 1에 x-4의 제곱이 로그 2분의 1에 x-2 되는데 자 밑이 어떻게 되어있어 이거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가형으로 다르지 하나 그러면 x-4의 제곱이 x-2대 부동 방향이 어떻게 되나? 그 그렇지 바뀐다고 빛이 아우 일상입니다 바뀐다고 이해돼? 자 그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x-2 이항에서 정리해서 와이갈리 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은 0보다 될까요? 오케이? 이 순간이 되나? 안되나? 36 되네 남아 그치? 그러면 x가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니은 됐습니까? 아우 ㄱ ㄴ 공통범위 잡는다 ㄱ 니은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구하면 x가 뭐보다?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되는거지 됐습니까? 알겠지? 응 라스트 다 문제하고 마치 아 세밀피 확인합니다 3번 로그에 2에 x-3 로그 4에 x-1 무슨 점건? 제니스족 피창으로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x-3이 양수 x-1이 양수 따라서 x가 3보다 크다 ㄱ 이렇게 자 맞추면서 밑이 다르니까 신수가 계속 만들었어 로그 2에다가 2역이 와가지고 2로그 x-3 되면서 얘가 로그 2에 x-1 어떻게 하면 되겠나? 약간은 2곱 되는거다 오케이 넘겨서 정리하니까 밑이 어디입니까? 1보다 크다 이거로 구동범위 안 맞겠다는 얘기다 그러면 x-3의 제곱이 x-1보다 작다 정리해서 풀면 x-6x 플러스 9 되면서 여기가 x-1 그럼 x-7x 되면 8x인가? 6,7 너 뭐 7x 맞네 7x 되면서 플러스 10 이 영호작가 2,5 되면서 마와된 따라서 x의 범위가 어떻게 해? 5답도 났고 5답도 났고 5답도 났고 이게 2연된다는 얘기지 맞다? ㄱ과 ㄴ의 공통범위를 넣는다 공통범위 너희 기계적으로 크고 있지 않겠지? 1 를 구함해야 또 바탕으로 내려서 빨리 빨리 X가 3보다 크고 5보다 5보다 작게 났다 공통범위 잘 안 보여준다면 수직선 그리세요 공통범위 잘 안 보여준다면 수직선 그리세요 제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수직선 그리세요 다음 선생님 머릿속에 수직선 그리세요 방금 3보다 크고 5보다 작게 났다 라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3 나오겠죠 자고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어가죠 선생님이 섭제에다 보페를 내주고 있습니다 요 강의는 선생님이 그 저기 잘 올려줄거니까 어 그 잘 모르겠는 부분들은 찾아서 처음부터 닫아보자고 치아 단비니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시 풀어 아 아 고 있고 아 어떻게 아 으 예 아 으 으 으 으 그리고 개념색입니다. 그 다음은 쎈 쎈는 62부터 68까지 62부터 68까지 쎈 개념색입니다. 그 다음에 곱테는 60.. 아 곱테가 들어오고 69부터 숙제가 9등시 바람을 높아본 좌우 배열 수 있는 아 7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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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껍다 보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개념색이 이동하셔도 됩니다. 안됩니다.